이제 오늘 비교적 중앙일보에서 쓴 소리를 톡톡 쏘는 여러분들 그런 글을 잘 쓰는 분이 오병삼 칼룸니스트죠. 그러나 뭐 세상을 보는 관점은 오병삼 칼룸니스트하고 저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딱 이렇게 나름의 주관이 분명한 거거든요. 자유주의적 세계관이나 역사관을 갖고 세상을 딱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사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의 전반적인 논조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칼룸들은 상당히 이렇게 뭡니까 왜곡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차라리 제가 자주 소개하듯이 어떤 칼룸 밑에 있는 민초들의 댓글이 훨씬 더 이해관계없이 그렇게 아주 충실한 그런 지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병상의 여러분들의 이 오피니언은 형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렇게 좀 면수가 줄어들었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이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권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적 논란을 떠나 명백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오병상 칼룸 리스트가 상당히 이렇게 좌우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가끔보다는 자주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칼룸의 논조나 이런 부분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오점은 이미 공론화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이름 오점은 문 정권이 등장하는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까지 여덟 번의 여러분들 다섯 번의 여섯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전산조작을 이용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을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을 해온 것이 문 정권 최악의 오점이고 다음에 여러분 이미 공론화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그냥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정도 사건인 겁니다. 문 정권의 최악의 이름 오점이고 한국 근대사에서 이런 들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최악의 이른들 부정 사건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의 선거 사기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6번이 문 정권 하에서 치료진 거죠. 그러니까 오병상 칼럼니스트를 비롯해서 한국의 중견 칼럼니스트들이 전혀 양심적이지 않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는 한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 최악의 오점은 바로 뭐죠 선거 사기를 친 겁니다.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하고 시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심지어는 기초의원 그 다음에 이런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선거까지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나 위협적인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1월 29일 관련자 12명에게 무더기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2년 박형천 반부패비서관 징역 1년 주범에 해당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각 3년형 선거범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들기에 심각하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는 공론화 되었기 때문에 오병상 칼림디스트들은 마음껏 쓰지만 선거 부정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이러면 까발끄졌습니다. 불구하고 조중동 내부의 이런 필진들 가운데 선거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의 김병현 기자정도가 여러분들 그걸 다룬 거죠. 청와대가 범죄의 중심이니 최악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 유력 상대 후보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 떨어뜨렸다. 유권자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지금 열 번째 여러분들 이루질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선중앙동화와 같은 그런 메이저 신문들이 침묵한 것은 한국 언론사에서 그야말로 흥력사로 저는 기록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돼버리면 흥력사고 나발이고 없겠지만 나라가 여러분들 정신을 제대로 체리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역사인 거죠. 유권자 입장에 더 억울한 것은 범죄자들이 권력을 누리는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죄 선거가 나오기까지 5년 넘게 걸렸다. 그 범죄자들이 지금 뭐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여러분들 탄핵을 하고 이상민 행정부 안정부 장관을 탄핵을 하고 이재명 사건 담당 수사관을 여러분들 검사를 탄핵을 하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키겠죠. 뻔히 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입긴 탐에 검찰도 법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 결과 송철호는 울산시장 인기를 무사히 마쳤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시장만 조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조작을 했지만 당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키가 찬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큰 탓이다. 그거는 뭐 대법원장 임명권을 통해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상권분립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법부를 통한 견제와 정의 구현이 지체된 사유권자의 주권과 정의는 실종됐다. 유죄 선고가 나오자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가 더 이상 지체돼서 안 된다. 이런 칼럼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중앙동화와 같은 그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본격적으로 공직선거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지 않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이런 언론인들의 칼럼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너무나 낮추는 거죠. 여러분 밑에 댓글을 보니까 얼마나 욕을 해놨는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냥 뭐 말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항상 양비론의 입가가에 관찰자 자시를 취하던 오병상 기자가 웬일로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번 판결로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운다고 판단해선 모양인데 비겁해 보인다. 알면서도 애써 입을 다물다 전세가 한쪽으로 기울자 비로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언론인에 취할 자신은 아니다. 생활이론수는 이해를 하죠.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눈치를 안 보면 한국사회는 뭐죠. 그냥 매장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주요 언론사들의 비급함이라는 것은 국가를 망하는 지경까지도 지금 끌어갈 수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오병상 기자의 여러분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분이 선거법에 6개월 내 판결하는데도 5년 걸린 법원이 문제고 정치 편향판사들이 문제다. 재판지원은 범죄자들이 권력을 누리고 선량한 국민의 미래를 농락하는 걸 보고만 있게 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사법계획이 절실하다. 만일 5년 만에 화재 진압하는 소방서가 있다면 그게 소방서라 알 수 있겠나. 아주 멋진 비유네요. 당신의 정의는 그때그때가 다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된 생각을 갖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대로 해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다 왜들 이렇게 사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다 피해를 볼 건데 나라가 망하게 되면 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피해 안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비겁하고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마치 강건너풀 이야기처럼 그렇게 지켜보니까 딱 한 거죠. 하기에 언론사에 계신 분뿐만 아니고 대법관들도 다 그렇고 심지어 대통령 자신도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가 허물어지고 옳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 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러고 사는지 참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